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들도 같이 해외 성도들 같이 수도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의사입니다. 이 그들을 말씀 가지고 일으켜야 할 영적 바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자성어가 문제였는데 술의 치유의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또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라 하느냐 사자성어로 힌트를 줬어요. 마지막 글자가 가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네 글자 사자성어 정답은 고성 반가지요. 그렇게 문제를 주었는데 어린이들이 풀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가짜니까 고운 불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이럴 수가 이런 문제들이 답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답을 쓴 답이 기가 막혀요. 답이 뭐냐 아빠인가 아마 이런 아빠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소리만 해도 그 의미 없어요.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뒷모습 그 통해서 자녀들을 배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못 볼 것 같습니까? 석강까지 다 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는 그대로 딸은 어머니 하는 그대로 그대로 비옵니다. 그래서 보통 선 볼 때 그 어머니 본다 하잖아요. 어머니 보면 딸 알 수 있다는 의미지요. 그대로 배우니까 오늘은 랩런트 주일인데 예년 같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랩런트 우리 위원회 부수별로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스스로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온라인 하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확산이 계속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도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백신 자체도 사실은 부작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사단은 꼼짝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이거는 영적 싸웁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지는 것은 영적으로 지는 것이다. 이럴수록 더 우리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런 현장 그러한 기관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뭐 하느냐?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치맛바람. 그건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있어요.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있는데 열두 제자 중에 세배대 아들이 누구냐? 야곱의 요한입니다. 야곱의 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세배대가 누구냐? 당시에 수산업을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 엄청난 부유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청탁을 하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치맛바람 그러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극성이지요. 자녀에 대한 교육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 가람스럽지요. 그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이 대단한 어머니들입니다. 이런 치맛바람이 그렇게 과열 경쟁을 일으켜서 교육체계를 그렇게 흔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그 현장은 꼭 치맛바람이 있대요. 미국 같은 데서도 한국 자녀들을 둔 학교는 어머니들이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다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치맛바람 소재로 해서 드라마가 히트를 치잖아요. 스카이 캐슬이라든가 전에 끝나고 펜트하우스 같은 거 전부 치맛바람 아이들 학원 문제 중심으로 막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랩런트 우리 주위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바람이 뭐냐 우리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영적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후대를 언약 위에 올바른 세우기 위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기분 감정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흐르도록 언약 속에 살아가도록 모든 언약 중심으로 가도록 그래야 이 세계를 살릴 스미세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사사시대의 실패를 반복한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언약 따라와서 오니까 하나님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황해도 가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냥 오도한 또 가리는 어마어마한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기적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적을 다 이뤄놓고 나니까 또 언약 놓치니까 언약 전달이 안되니까 이게 전 세계 현상입니다. 저 러시아 가보세요. 우리 러시아님 성경사님 비자 때문에 들어왔는데 저 러시아 천년시대 내가 센터 모스코바 센터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되냐? 천년대 때 천년대인데 교회가 얼마냐? 머리 하얀 노인들만 한 200명 앉아있어요. 교회는 한 3,000,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앞에 딱 아무도 없어요. 노인 죽으면 그건 끝 기념관이죠. 관광객들이 도로 구경하고 가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언약 전도는 안 했기 때문에 4,4시대입니다. 4,4시대 비극을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또 유럽계와 유럽계 유럽 관광이 뭡니까? 교회 구경이요. 교회 구경. 오랫한 몇천 년 시대의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교회 나온 것도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흘러가. 한국도 지금 오래된 교회들 뭐 그냥 곧 정체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전혀 지금 한국계 50% 이상 주의학교가 없어요. 다 나왔어요. 통계가. 50% 이상 주의학교가 없어요. 왜? 뭐 아이들이 언약 전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이유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냐 독일에서는 지금도 요즘도 하나을 믿어 참 어리석네.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언약 전달이 안 됐으면 그래서 언약 각인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시간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감정과 내 자동심과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라. 부모 세대가요. 각인되어야 부모들이 각인되어야 자녀들 각인되어야 부모가 안 되는데 잔재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자녀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한을 가지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전달하지요. 이 영적 흐름을 전달해야 하는 뭐요. 절대성을 말씀드렸어요. 절대성. 해도 돼. 알아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랩노드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하고 랩노드 주일은 뭔 차이가 있느냐. 꺼내준 행사예요. 랩노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랩노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고백을 듣잖아요. 랩노드 랩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는 그냥 자라하는 어린이가 아니고 나는 언약 잡고 언약 속에 자라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로 랩노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랩노트는 거루트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영어로 또 그렇게 만들어서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상하게 이 다랩방 교회는 랩노트 랩노트 안 쓰는 용어를 쓴다. 무식해도 한참 무식해요. 거루트기를 영어로 바꾼 거라니까 거루트기가 다 자르고 없는 거잖아요. 남은 거잖아요. 남은자 남을자 남길이자 남은자 이 이 자루트리 짜투리 카페트 짝깔다가 나무리 짜투리 있잖아요. 동그라미 기특이 그 짜투리 그게 랩노트라는 말이에요. 그럼 짜투리 이걸 가지고 이거 쓴다고 또 시비글 여러분 언약 잡으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못 잡도록 못 쓰도록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전부다 랩노트라는 이 언약적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랩노트 안에 담겨진 언약적 개념 언약개점 다시 말씀입니다. 남은자 남을자 남는자 남길자 언약을 남길자 자기로 우리가 후대 든다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 나오면 또 언약을 남길자 영계 모든 성도는 랩노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영적 바람이 우리 시대를 넘어서 후대까지 그렇게 사실적으로 전해지면서 여러분 대대로 2, 3, 7 나라 오천종족 복음과 주욕으로 쓰임 받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 맹문감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째로 생각치유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때의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럴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요 전에는 그냥 방문도 했지만 지금 가는 길이 뭔 길이냐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유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쉽게 말해서 십자가 죽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길이에요 십자가 죽여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본문 말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 보면요 세 번이나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몰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만 계속합니다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해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다 소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 이적 표적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려고 왕으로 적위하려고 올라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가오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루살렘은 드디어 왕이 돼서 올라가니까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왕이 되거든 권력의 핵심부에 좀 앉혀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의적 의적 그랬습니다 우측 자측에 사실 야가오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예요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하는지 이 뜻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 본질적 이유를 모르고 다른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세배대 집안을 볼 때 뭘 느끼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정말 각인이 깊이 되어있는가를 무슨 말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차고요 내 내 중심이야 창세기 3장입니다 뭘 오해를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삐치고 시험 들고 기가 살아나서 창세기 3장 에서 전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메시지를 많이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주님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더 높여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높여주십시오 이런 야거부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지 있느냐 그들의 말에 할 수 있나 이다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실 수 마실 수 그 십자 그 십자 그 십자 그런지 몰라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 마실 수 있다 십자가 잔인데도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든지 한자리에 얻을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마실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알려진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심이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보면 2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열 제자가 분의여겨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감히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똑같은 거예요 분의여겨 열받아가지고 지금 저것들 봐라 저것들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예수님께 청탁하네 똑같습니다 제자들 모두 뭐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옥같은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서나 불구하고 영적으로 뭐요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이것을 뭐요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와 세상의 원리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두 번 교회에 나올 것 가지고 일주일 하루 종일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원리로 해석해요 세상의 원리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전혀 반대거든요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전혀 반대거든요 성경은 세상은 가져라 성경은 죽으라 합니다 정반대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가 팔아 아니여 사랑해라 정반대예요 이걸 지금 혼돈하는 제자들 혼돈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참 예수님 대단해요 내가 혼낼 텐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냐 막물을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했어 책망하지 않았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시토인의 삶의 원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도리어 한마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인 영적 사고방식을 갖추라는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려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커고야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큰 권력 관렬수록 높아지지만 하나님 말하실 수는 오히려 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커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떤이 되고 싶냐 종이 되라 섬김을 받고 싶냐 섬겨라 정반대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고위직에 올라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성공자리로 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그냥 최고로 인정 만자가 되어야 되고 사업하는 분야의 최고의 사업가가 되어야 되고 랩런트들은 학업을 통해서 최고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러면 거기서 스무씨이 되어야 돼요 전부 스무씨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영적 자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자세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대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래서요 유명한 분이 말하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유명한 세상적으로 성공하므로 교회와 주차장 관리하는 겁니다 교회와서 완전히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게 정상징이 하나의 나라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교회와서 뭔가 하려고 그래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세상에서 내놓을 스펙도 없고 별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와서라도 뭔가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뭔가 하겠다고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걸 안 해요 세상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들 교회와서 조용하게 섬기지 말없이 그냥 다 섬기지 왜 성공해서 더 받을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집에 와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종입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잘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에 하면서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생활을 얼마 못 주면서도 밖에서 빌빌하면서 집에 오면 막 마누라 자식 다 때리잡아 스스로 스트레스 받다가 술 마시고 와서 때리 뚜디를 패 그런 쫄짱보래요 쫄짱보 실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 섬기는 자가 되고 아시겠어요 세상을 올려가지고 왜 교회 와서 자꾸 적용하려 하냐고 왜 그것을 못 벗어나냐고 왜 당당하게 섬기지 못합니까 영교의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무조건 섬기는 자 영적 자세는요 더 섬기는 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섬기는 뭐냐 내가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내가 섬겨야 기관이 부흥돼요 내가 섬겨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불림하겠다면 죽어요 사람들이 교회 시험하여 사단이 난리를 칩니다 내가고 땅 맞다고 사단 심부름 신나게 합니다 지단을 잘하는 줄 알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 치유 너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보금적이 되게 해야지 없어서 생각에 성공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단에 잡힐 수 있고 순간에 창세 3장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빠져들어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 거기 무슨 자동심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대가가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창세 3장 그럼 이런 과정에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 마찬가지요 왜 맨날 그렇게 막 부부 사이에 말해 아싹 아싹 사람판 끄듯이 왜 그렇게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냅니까 며칠 동안 두꺼만 잘한다 잘해 매운 게 다니면서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마누라 때린다 술 먹고 때린다 그런 말을 내가 가끔 들어요 기가 막혀요 멀쩡해가지고 야 사람 참 외모를 봐서 모르겠네 여러분요 생각 빨리 치유되기 바랍니다 생각 치유되기 생각에 성공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생각에서부터 그것이 삶의 모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후대인 랩런트들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랩런트들 창세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뭐요? 사상 1장 1절 3절 8절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아멘 이 속에 싹 온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길자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부르고 있대 우리는 늙어가지고 잦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길자 찬양하잖아요 축복이다 축복 나는 목사가 되어서도 몰랐는데 어떻게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길자라고 나 이거 찾기 전까지 생고생했거든요 진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할 뭐 평신도도 해도 힘들었거든요 부담됐거든요 근데 이 딱 담당 부터는 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잖아요 아유 먹게 유혹해봐요 오케이 아멘 아무튼 이랬던 상관없어 나하고는 문제사건 무슨 말 아 필요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모르고는 못 누립니다 이 장치의 삶에 못 빠져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야거부와 요한이지만은요 이들의 삶은 지금 상태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야거부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살아있는 순교였습니다 반모습에 갇혔어 그 위배되어가지고 거기서 요한 개시로우 개시를 받아 요한 개시로우에서 앞으로 될 일을 쫙 기록하고 사랑의 사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장차 임할 영광과 심판을 요한 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결국은 야거부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살롬에예요 마가보면 20장 55절 5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에 그때의 끝까지 있었던 여자예요 살롬에 생명 걸고 예수님을 숨겼던 여자 제자의 명단에 딱 들어가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생각이 치유되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됐습니다 세배대 집안이 온 본문에서 보면 세상 영광을 위한 자리를 원했지만 결국 생각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유하신 이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온 가문이 다 복음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남길 게 뭡니까 제가 며칠 전 출근하면서 아침에 라디오 올 때는 CBS 김현정 사회자가 말하면서 정진석 뭡니까 이 추기경 개수는 강막을 기증하고 800만 원을 남겨와 이건희 회장은 12조를 남기고 미술품을 2, 3조를 남겼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답했어요 육신적인 남기는 또 중요하지만 그건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지는 거예요 12조가 아니라 50조 100조 없어지는 서론이야 나는 본론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이다 영적 랩너트들 언약 전달하는 영혼이 남을 것에 영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혼자 그렇게 이 유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원교회는 우리 함께 2, 3, 7 나라 5천 종족 구원하는 이 유산을 남깁시다 영원교회 모든 우리 가문들은요 이렇게 야거보 요한 살롬의 가문처럼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영혼을 남기는 보금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치유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치유 왜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상상초구라는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 바로 창시의 3장 사건으로 영불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서 살려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식당을 지신 거다 예수 거시도의 보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조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주셨을 것이고 우리를 사사건건 속이고 면망길로 가도록 만드는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천이 대성물이 되심으로 그가 우리를 성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회복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녀부터 최고의 성김을 받는 존재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은혜의식 이런 감사의식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과 생각에서 늘 흘러 넘치는 현장으로 계속해서 이 봄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론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은 현장에서 불어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의 영적 상태는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모든 문제에다가 더 다양하게 합해져서 지금 가중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다섯 가지 정신병 시대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셔야 돼요 첫째로 무슨 정신병입니까? 첫째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 우울증은 별일 없는데 별일 없는데 우울하고 별거 아닌데 스스로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에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단이 속여있는 건데 이걸 몰라요 자살한 사람은 다 우울증 환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거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신호를 자꾸 줘요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 말할 때 아 이 사람 우울증이 있구나 난 나만 외로워 외로워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사단이 지금 갖고 놀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치유해줘야 돼요 두 번째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조울증이 뭐냐 우울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심해지면 뭐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이럴 순간에 그냥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이 좋았다 좋았다 엄청 좋아하더라도 팍 다운되고 그냥 같이 저녁을 심하게 그냥 즐겁게 먹고 죽어버려요 이 업다운이 조울증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업다운이 너무 심해 셋째 조연병입니다 이 조연병은요 이 단계가 되면 남이 안 보이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해요 이거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사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원계의 성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주위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런 말할 때 그건 지나가면 안 돼요 끝으로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말 딱 나올 때 이 사람 지금 엄청난 고통수가 있구나 남의 자동이 입에서 말 세밀하게 안 합니다 네 번째 공황증입니다 이 공황증이 뭐냐 공포가 수시로 몰려와요 나름 비행기가 똑 떨어질 것 같아요 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데 멀쩡한 건물을 쳐다보고 공포 속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스스로 공포 속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단계에 빠져버려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택시기사 목을 쫄아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면서 목 쫄아 미안합니다 하면서 죽일라 그래 왜 그래요 정신분열이 왔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게 말이에요 붙었다 붙었다 이런다니까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준할 때 조금 늦게 간다고 빵빵거리지 마세요 또라이 있으면 바로 문역을 가서 죽인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요즘 상태를 만성 울분 상태 56% 나와 있어요 만성 울분 상태 건드리면 터져 그러니까 이게 56% 주위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터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도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뭘 안 해야 천만의 많습니다 정신질환에 관련된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요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이 차도 귀신이 주로 약한 차 찾아가는데 아이들 막 배 속에서 나오는 아이들 갖는 아이들 뭐 이런 약한 것들을 찾아가는 귀신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 약을 많이 먹어서 숨어가지 말 안 해서 그랬죠 숨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의 주자가 돼야 돼요 세상 어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영적 문제는 전혀 모르게 다섯 가지를 근본적으로는 못 고칩니다 부분적으로 약을 먹고 저울 수 있고 좀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걸 보건밖에 치유가 안 돼요 보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불렀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영적 의사다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보건 가진 여러분은 영적 의사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나도 시달리는데 보건 가졌으면 여러분 치유는 시가 문제고 지금 주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보건 가지기 때문에 예수의 시도에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 치유자 역할을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돈에만 눈이 불꺼가지고 돈 되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거 쳐다보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 이용해 하려고 그러고 돈이나 어떻게 하다니 돈이나 부르려고 그 돈에 환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문제 내 문제 영적을 하나도 안 보고 좀 육신적으로 다 보여요 불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바벨덤 샀다가 어느 날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 거기 또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영접만 시켜버리면 그 사람 살아나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 하라고 계속 주부에 실어줬잖아요 영접 메시지 하라고 영접해서 사람 살려 당신은 영접 의사니까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제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제자잖아요 그리스도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주셨어요 이제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장을 해보고 싶기라는 것입니다 영접 메시지를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아주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상대 시간 방학 1시간짜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최소한 영접 메시지는 해야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불신 상태 어떠는지 여수까지 이루고 가지 기본은 그거는 돼 있어야지 저는 선교지 가서요 사육자를 딱 모아 놓으면 백지 던집니다 영접 메시지 써봐 영접 메시지라면 써봐라 딱 그 시험 마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지휘교도 한데 영접 메시지 써봐 백지 던지는데 제대로 쓰는 놈이 열 몇 명 중에서 지휘교회 담당 교육자들인데 던져줬더니 그걸 쓰는 놈이 둘이 밖에 없어요 반쯤 선교 하나 있어 셋이 불러서 훈련시켜서 교육 한 곳 와 훈련 받아 나머지는 아니야 월급 받아 먹는 사꾼들이야 야 이거 아니야 다 치워 치우고 이 셋이 데려와 이거라도 와서 훈련시켜라 지휘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한다고 하면서 영접 메시지 못하면서 교회를 해요 한 달 이상 백불 받아 먹고 생활도 받아 먹고 김요한 우즈베키단이 있을 때 제가 가서 본 거잖아요 그 현장을 여러분들 언제 내가 여름 불러 시험 칠지 모릅니다 영접 메시지 종이 던집니다 백지 십자가 그려서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돼 요즘 주부에는 주부 줄여가지고 안 나오는 모양인데 청년회는 매주 나오고 있더라고 청년회 주부 보고 연습하세요 없으면 옛날 주부 다 나와있으니까 여행교육 어두운 성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새 생명 초청의 현장에 영접 바람 좀 일으키시 바랍니다 뭐 하는갑다 초청한 다음에 뭐 하겠지 누가 뭐 뭐 뭐 내 말 안 해도 다 하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도 하세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고 나만 그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명령인데 영증이 바람을 일으키라 켰는데 현장치유의 응답 받아라 켰는데 응답의 시간표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감화력이라는 말이 있지요 감화력은 좋은 영향을 주어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힘 감화력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감화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디엘 무디 목사님은 구두 수승공 출신입니다 이 구두 수승공 이었지만은 그의 배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에게는 R.A. 토레이라는 그 당시 학자 최고의 엘리트 목사님 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펠싱으로 유명한 샹키 무디에 붙었습니다 집회에 따라다닙니다 유명한 동력자들이죠 그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무디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자연스럽게 원리스가 되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감화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아 복음이 위대하구나 야 내가 알기로 저 사람 오랫동안 내가 봤는데 별 볼일 없는데 복음 덜하더니 저렇게 변화됐구나 영적 감화력 특별히 부모 세대가 잔재에게는 영적 감화력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끝나지요 부모 통해서 영적으로 감동받았다 끝난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모직이 되어야 돼요 사모직 이 기지 먼저 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의 변화가 그래야 시작이 된다 자 여러분 영적 변화의 바람을 키우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신 받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승도들 오늘부터 영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도와 주옵소서 먼저 생각을 치유하야 주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야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현장 직장현장 사업현장 내가 가는 현장마다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들이 다 되게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신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